집이나 사업장 최근에 다시 리모델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사업장을 리모델링 하신 분이 있어요 어때요? 누가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누구가 하셨는데요? 너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잘 새롭게 꾸며 주시다니요? 하면서 그것을 맡긴 자의 이름과 맡기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너무 기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을 갖다가 그에게 맡겼는데 어쩜 그렇게 기술도 빌르고 처음에 맡을 때 하고 그 결과는 영 딴판이고 너무 속상해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가로 듣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꼬였을 때 뭔가 망가졌을 때 뭔가 좀 새로워지기를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그 일을 맡겨서 새롭게 꾸미고 또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꼬이고 뭔가 좀 재정비가 필요하고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맡으시는 분이 능력이 있고 변함이 없고 사랑이 크고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공짜고 차지하고 무슨 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모든 것을 맡길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다니까요 오늘 보면 3절 너의 행사를 여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량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하 하나님에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맡겨라 어떤 시장에서요 뭐 복잡하죠 근데 아이가 부모님 모르게 어딘가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갔는데 아빠가 받죠 얘야 어떻게 거기 올라갔어 이제 거기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버지는 말고요 아버지는 말고요 저기 저기 알통도 나오시고 그 아저씨가 날 받아주시면 안되겠어요? 아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집안 망신입니다 아버지 자존심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무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라 했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말고 딴 분 잠깐만요 아유 믿없지가 않아요 맡기라 했는데 맡기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맡기면 믿음입니다 맡기면 사랑입니다 맡기면 친밀감입니다 맡기면 있어요 맡기면 여하께 맡겨라 내 인생에 망가진 거 여하께 맡겨라 고장난 인생들아 꼬인 인생들아 새로워지길 원하는 인생들아 여하께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맡겨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예 다름은 없을까요? 하지 말고 여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하께 맡긴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구체적인 맡기는 삶 하시고 그 풍성한 결과 맡겼을 때 상상 못할 일들을 펼치시는 그 주님을 다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하께 맡긴다는 것은 첫 번째 맡기는 것은 경영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그 단어를 들어봐 맡기는데 뭐 이젠 나 할 게 없어 그거 되는 말입니까? 나는 건강하길 원해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내 건강을 맡아주옵소서 하고 자기는 뭐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게 되는 말입니까? 나는 미래의 학자가 되길 원해 저 앞에 맡깁니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팽팽 놀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맡긴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영함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과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학교로부터 나오는 이라 너의 행사를 여학교로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게 있어요 경영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지내는 것이 맡기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있으니 경영하는 게 경영을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 제자 되고 싶어요 결심했습니다 아시죠? 이제 얼마 있으면 나 멋진 제자가 될 텐데 와 좋다 나 제자 됨을 결심하고 맡겼습니다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가 보면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병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할 게 있다 너희가 할 게 있다 제자되문을 맡긴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야 할 게 있어 그것은 너 자신을 경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망대를 세우는 일이며 전쟁터에 대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읽어주십니다 경영하는 것 사람이 경영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야 맡기는 거예요 맡기기를 원하는가 먼저 너가 최선을 다하라 경영이 무엇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망대를 세우겠다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앉아 또 먼저 앉아 이런 구절이 조금 전에 소개드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 비용을 계산해봐라 대적할 수 있을까 좀 헤아려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올바른 지침을 주었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냥 고집 부르지 말고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 이렇게 경영하는 것은요 지혜로움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계산하는 것이에요 계획하는 것이에요 헤아려보는 것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맡기는 인생들아 그냥 게으르게 무책게 막 여치는 것이 아니다 경영을 해야 돼 너희 최선을 필요해 맡기면 너희 최선이 필요하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모든 생애가 맡김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경영을 하셨어요 자기의 삶을 매니저하고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순서와 그 순서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철저히 자기의 경영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착각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세요 최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세요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함이 필요한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경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맡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경영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됐네요 맡기는 것이 난 그 말대로 그냥 맡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요? 게으리지 말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꼭 하나님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 그 말뜻을 오해내요 맡긴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니까는 알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럼 그 자리에 무슨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경영을 잘해서 너무 멋진 그런 결과들을 빚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재해놨어요 자기의 경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그 목표, 자기 것이 이루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재해놨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그의 마지막 운명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누가 보면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경영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사기쳤어요 엉뚱한 일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잘 계획하고 다 노력해서 아름다운 그 계획의 열매를 누리면서 됐다 고생은 끝났다 행복은 시작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빼놓고 계획하고 성공했다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어리석은 자야 너 죽는다 네 결과는 멸망이야 하나님을 빼놓은 그 모든 노력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결과는 멸망입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막김이라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 최선이 막김의 전부가 아닙니다 막김은 하나님을 반드시 그 가운데 모셔야 하니 막김은 여하께 맡기는 것이니 그 막김 속에 여하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안 되겠으니 여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최선과 더불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본문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하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최선이에요 너무 깨끗해요 깔끔해요 잘 됐어요 근데 그것은 겉에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최선을 다해도 모든 것의 중심 진짜를 잘 못 보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최선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관점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외모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막 노래를 불러요 너무 잘 준비했다 잘 됐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심이 있다는 것이 그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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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낼 수가 없고 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의 최선은 껍더 예불가요 그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최선은 그 매니지가 필요해요 그 경영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진짜를 모르는 그게 주여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을 바꾸는 것 그 주님을 이 삶에 인재케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요 기도 곧 맡긴다는 것은 나의 최선일 뿐만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고 나의 이 외적인 판단으로 만족하고 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보니 너 이것이 아직 문제다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이걸 놔두고 그냥 지나면 그건 너무 비상적이야 그냥 슬쩍 그냥 좋아하다가 웃다가 말 것이야 해결 안 됐거든 왜 나한테 안 맡겨 저는 맡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중심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부들이요 여성들이요 남성들이요 아이들이요 그 누구나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설거지 하다가 그냥 두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까? 빨래하다가 아이 놔두지 그럼 그게 좀 깔끔하고 평화가 옵니까? 평안해집니까? 무슨 일하다가 힘들다 귀찮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일을 갖다가 다 끝내지 않으면 좋냐고요 평화가 없어요 일을 다 마쳐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와요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길 바래요 염려 대신 평화를 가져라 너희 인생에 염려하고 권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맡겨라 그 맡기는 것은 기도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다 하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기도를 다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다가 이것은 빼놓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찮을 거야 이것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또 뭘 하면서 이것은 너무 작은 문제니 이것은 오래된 문제니 이것까지 뭐 기도하나 이것은 너무 속상해하고 이것은 안 될 거야 그럴 거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다 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일을 마쳐야 평안이 있듯이 기도를 다 하려 아무것도 염려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맡긴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오 기도한다는 것이오 맡긴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오 맡기는 자의 삶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평안을 보는 것이오 이 맡기는 자의 특징을 그 사람이 다 맡기는 삶을 산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가 않아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에 다 맡겼기 때문에 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 아랬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끌어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 근심의 모든 것들은 다 기도의 제모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에 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평안 친정한 맡기면 다 맡기는 거예요 놔두지 마세요 염려의 70%는 다 조합해 30%는 내가 끙끙 아닙니다 다 맡기고 우리 알림을 맡기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김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가 바뀌어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자의 그 기도한 자의 특징을 보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주의 성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를 만날 때마다 두려웠대니까요 이것은 생사를 거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모진 고문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따돌림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바꿉니다 사례전 4장 29절부터 보면 주여이지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교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리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더니 그 겁남 그 두려움 담대함으로 바뀌어내대 기도했더니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관점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의 함께함 폭풍과 두렵지 않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주님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맡김이 없이는 폭풍과 두렵지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오면 막 손 들고 말지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 그대로 있어요 만화탄의 빌딩은 그대로 있습니다 번쩍번쩍 되는 차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그런 문화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길을 건너라면 주눅이 드는 거 이거 어떡하나 나는 언제나 저 빌딩을 뭐 언제나 올라가 보나 사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나 저기 올라가서 좀 전망을 해보나 그 일도 내게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저런 차는 나는 평생 못할 것 같아 저 화려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라가디아 공에서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략각이에요 개미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로 알고는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줘요 하늘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줘요 이 땅에 붙어가지고 걱정했던 그런 환경들이 바뀌지 않았으나 기도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넉넉히 이기리라 넉넉히 감당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리라 주님이 도우시리라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나를 도와주시리라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최선 게으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돼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바뀐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면서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들다가 넉넉히 감당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했는가 내가 이것도 못한다고 내가 벌벌 떨었는가 그런 겁냄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강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경영이요 맡긴다는 것은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함을 갈망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뭔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보겠다는 큰 사연 맡기는 것도 없고 나는 모르겠어 내 인생 그냥 그대로 이대로 하는 그렇게 자포자기한 인생들은 뭘 맡기고 무엇을 또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맡긴다는 것은요 그래도 참 대단한 삶의 방식입니다 미래를 향한 삶에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맡긴다는 것 맡긴다라는 것이 내 삶이 되는 자들은요 미래를 향해서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온갖 것을 그것을 임해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 지금 여하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온갖 것을 다 지었어 적당하게 실로 지었어 악하고 또 못된 사람 그러한 상황 실패 뭐 이런 모든 권한은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펼쳐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맡기는 자 곧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는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나가요? 나는 맡깁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찬란한 미래가 그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 지금 앞으로 나가는 거 보시죠? 못 나가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활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악한 것 실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모든 과거에 그 날같이 괴롭혔던 것들이고 지금까지 날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런 만남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실패가 없었으면 아닙니다 실패나 고난이나 어떤 이상한 사람과의 만남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어느 거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수용이에요 과거를 맞는 거예요 과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과거를 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 신뢰하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신 모든 일들 지금 내 모든 이것들 아이 이 환경만 없으면 그 과거만 없으면 에이 할 수 없다 꼭 참고 에이 모르겠다 우선 그냥 앞으로 내가 갈 테니까 앞날을 좀 인도해 주세요 앞날을 맡깁니다 안 맡아줘요 안 맡아줘요 과거를 원망하는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자 내 인생은 그 사건 때문에 나는 펴지 못하고 겨우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자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맡길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데 이것을 잘 활용 이것을 잘 적당하게 활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라고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주 적당하게 만드시고 그런 모든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적당하게 만드신 이유는 퍼즐이 퍼즐 하나님의 퍼즐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작품 안 나옵니다 이거 떼내고 저거 떼내고 이건 없어야 되고 하면 작품이 어수선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때 야, 이게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도 감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럼 내가 실수했다는 것이냐 너의 인생에 내가 실패로 몰았다는 것이냐 내가 너 그 사람을 만난 것은 내가 뭔가 지금 내가 뭔가 너에게 못하기를 했다는 것이냐 감사하라 이 모든 일이 나의 퍼즐이다 너의 작품이란 그 작품이란 퍼즐이다 내가 앞으로 나갈 일을 원하느냐 맡기기를 원하느냐 미래를 원하느냐 이 모든 과거를 쾌하게 느끼고 그 모든 쓰라렛던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그냥 꾹찬 꽃이라는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담아둔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하며 그 속에 찬양하며 거기서 확신하며 너의 존재, 너의 사명을 그 어려운 가운데 과거에 펼쳐진 일들 그리고 지금 모든 내가 너 앞에 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그 속에서 너는 나의 퍼즐을 기억하고 내가 맞춰가는 하나하나를 활용하면서 너가 미래로 나가야 한다 그가 누굽니까 요셉 요셉은 그의 과거 형들의 못댐 보드가리 집에서의 모함 감옥에서의 잊혀짐 이런 모든 것들을 대가 위에 아이고 신분을 가지 말걸 아버지 신분을 갔다 여기까지 왔네 아버지가 신분을 갔는데 형들 만나다 갔는데 못 만나서 그냥 가면 되는데 또 형들 찾으러 또 갔네 가다가 구덩이 들어갔네 여기까지 팔려왔네 아이고 이게 뭐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악함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애쓸 것을 그냥 없던 사고로 지워버리고 말고 그냥 참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퍼즐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기 45정 5절부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바랐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바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신 나이다 요셉은 요셉은 자기의 그 지난 날의 모든 어려웠던 자기의 원수 같았던 형들의 그 일들이 참자 참자가 아니에요 잇자 잇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퍼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향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것이고 그가 나는 애국의 이제 중요한 통치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고난 속에 나의 나댐이 있었답니다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요 모든 자를 먹이는 것이요 가정을 사귀는 것이요 오고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찬양하고 고백하고 많은 자들에게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내 인생에 이것은 실수였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실패와 아 골짜기 어스렁 깊은 수렁 웅덩이에서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이고 사명의 음청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긴다고 하는 자들은 전진하겠다는 미래의 제한적인 사람인데 진정한 미래의 제한적인 사람들이요 왜 미래가 열리지 않는가 왜 맡김이 맡김이 아닌가 과거에 대한 지난 날에 대한 지금 주신 이 선물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과거에 대해서 불편히 너는 원망으로 과거를 추억하고 애써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에게는 맡김이 아닙니다 나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나는 믿지 못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맡기는데 이 모든 지인 것은 활용하네 내가 너를 위해서 작정하여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즐기지 않아 너의 그 모든 권한처럼 보이는 것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탈견하시느냐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의 방식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어떻게 인도하였더냐 생각해보라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나섰던 그 시간들의 아픔은 아브라함에 있지 않았냐 그냥 자기가 나섰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앞서고 또 나의 실수적적도 주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셔서 해나가신 주님 하나님의 그 신계의 가운데 이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고 이스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실수 있다 이거예요 어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기입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셨습니다 내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땅을 치는 자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막힐 수가 없다 나는 모든 너의 실수와 너의 그 모든 상황과 또 내가 펼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미래한 답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라 거기서 찬송하라 이것이 맡기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의 태도며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맡김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병령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의 손님의 이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김이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어중간하게 맡기지 마시고 맡긴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신뢰하는 것인지 감사하는 것인지 어중간한 맡기면 맡기면 아닙니다 안 맡아줘요 다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참 이 부분은 좀 다른 사람하고 제가 의논해 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가져가 난 그거 안 맡기다 세상 사람도 기분 나빠요 맡기는 데 어중간하게 맡기면 세상 사람도 기분 나빠요 맡기긴 하겠는데 글쎄 주님의 명성에 도전하지 마세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편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큰 사랑과 그 큰 능력으로 맡기라고 말씀하십시오 다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철저하게 맡기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맡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지 마세요 맡길까 맡길까 하는 그런 추조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에서도 무슨 일에서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서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도 나의 최선이 있어야지만 나의 최선이 다하는 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절해야 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향해서 나를 그렇게 그렇게 원하는 맡기는 자들이여 과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퍼짐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필요했던 시간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 그 가시조차 감사하는 자가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너의 행사를 여하께 맡기라 너의 행신을 여하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에 진정한 완성은 주 앞에 맡김이며 기도며 신뢰며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 맡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퍼즐을 즐기시고 주님의 계획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을 송식하시면서 눈을 뜬 시간부터 잠을 자는 시간 꿈에서조차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